어, 방향 잘 보셔야 돼요, 그게. 네, 그런 식으로, 네. 이렇게 하면은 훨씬 이렇게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. 칙 하고 뿌려버리면 금방 떠버렸잖아요, 이게. 내려서 칙칙 이렇게 뿌리면은 훨씬 오래 쓸 수가 있어요, 이게. 아, 저번에 유튜브에 올리신 거 봤어요. 제 목소리 나와서 얼마나 민망했는지. 그래서 최대한 얼굴 안 나오게 하려고요. 만약에 이름까지도 이렇게 원하신다면, 응응응님 뭐 이런 식으로 막. 아니, 괜찮아요. 지인들한테 자랑했거든요. 어, 이거 내가 했다? 나야, 나. 왠지 좀 대단한 사람 된 거 같아. 진짜, 별거 아닌데. 딱 그런 거에 영상 한 번 더 올라가고 사진 찍히면, 뭔가 된 거 같은데. 정정으로 드려야겠다. 끝. 예. 끝. 끝.